아유, 오랜만에 찜질방에 왔으니까 이거 얼른 찜질해야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1등으로 해야지 다 비켜! 눈 깔아! 눈 깔아! 야, 이 신빙인 것 같은데 건방지게 찜질 먼저 하려고 그런다 땀 빼가지고 물광피부 만들려고 야 왜요? 어쭈, 들리네 야, 내가 뭔지 알 거니까 그냥 나오라고? 비켜, 비켜, 비켜 아이고,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, 맨날?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안 참아요 어쭈, 호래비 냄새가 안 나네 야, 내가 어제 약주를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나 찜질하게 너 나와 어, 안 돼, 안 돼, 어딜 가요, 어딜? 술 먹은 사람은 찜질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기 써 있잖아요 어쭈, 저 멀리 있는 게 보이네 야, 얘는 멀리 있는 게 보이나 보다? 나는 좀 안 보이는데 형님, 형님은 저 멀리 있는 건 안 보여도 저승사자는 보이잖아요 그렇지, 근데 그 저승사자가 이제 너 보고 싶대 네, 저... 너 좀 맞아야겠다 형님,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인생에 자비로는 없다 아유, 나 죽었어 아유, 나 죽었어 야, 망치야, 살 떨리는 기계 갖고 와 어이,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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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딱 서 예, 예 야, 스위치 온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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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봤지?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야, 그러니까 너 그냥 가 아, 저 찜질할 거예요 나와, 내가 먼저 할 거니까 나와라고, 형, 형, 형 자아 오늘 찜질방 찜질 나온 줄 알까? 야, 찜질방 와서 신났냐? 왜 이렇게 몸을 흔들어? 암막이 달았어, 이제 이거 암막이잖아 아, 찜질방이야 소금 아, 그렇지 이 소금 찜질이 아주 시원하고 좋아 와인 아이고, 그 멋있게 와인도 한잔 자, 그리고 후추 후추, 후추를 왜 뿌려? 잔매 제거요 아, 그래 난 너 좀 제거해도 되겠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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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, 아주 좋은 보내도 없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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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형님, 형님 어제 과음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숙취해소에 좋은 거 형님 사물함에 넣어놨어요 그래? 야, 화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? 짠 야, 이게 뭐냐 꿀단지예요 이 재수없게 이름은 왜 써놨어? 아이, 딴 놈들이 먹을까봐 써놨죠 그 옆에 있는 숫자는 뭐야? 유통기한이에요 네 유통기한은 오늘까지다 너 좀 맞아야겠다 형님 형님 저 하도 맞아가지고 이리 달련돼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? 망치야 제트엔진 달린 신발 갖고 와 제트엔진? 제트엔진? 뭐였니? 스위치홀 야야야야 야야야 왜 뭐여? 왜 뭐여? 너희도 이거 맞고 싶어? 어? 아이고 그만두래요 그만두 찜질방 와가지고 뭐하는거에요 여기 찜질방이 유명하대니까 여기 찜질방부터 갑시다 내가 먼저 들어가게 내가 먼저 갈까 형들아 나가 막아 내가 먼저 갈까 형들아 나 혼자 갈거다 형들아 너희도 들어와 여기는 딴 세상이야 그럼 나 먼저 갈게 어이 좋다 으허헣 오오어 오오 ihan